어젯밤 10시쯤 경주시 강동면 인동리 7번 국도에서 자전거를 타던 유성훈 해군 육전단장이 차량 2대에 잇따라 치여 숨졌습니다. 경찰은 5차로 국도에서 차량 운전자들이 유 전단장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해군 육전단에 따르면 유 전단장은 휴가를 보내던 중 자전거를 타고 포항에서 경주를 오가던 길에 사고를 당했습니다. 해군 육전단장